안녕, 난 똘똘이야 구독 꼭 좋아요 꼭 앵두는 새 친구 다음 소식입니다 야생 희귀 중 아프리카 앵무새가 밀려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무새 진짜 이쁘다 응? 근데 이 근처에서 앵무새가 사라졌나봐 흠, 그래? 너 어디가? 앵무새 잡으려고 잡아서 뭐하려고? 키울라고 안돼, 안돼! 새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똥도 아무데서나 막 사고 게다가 그 뾰, 뾰족한 물이 똘똘이 너 혹시 새 같은 거 키울 생각 절대 하지마 알았어? 그러면 나 이제 밥 안 먹는다 그러시던지 흐으, 너무해 엄마 맨날 안 된다고 해 근데 나도 새는 좀... 싫다 뭐? 새가 얼마나 이쁜데 아, 나도 앵무새 키우고 싶다 아, 감히 내 밥을 노려? 정말 그렇고 치사하네 안 먹어, 안 먹어 우와, 너는 TV에 나오는 앵무새? 으아... 으아, 와우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네 내 둥지로 딱이야, 딱! 우와 꼬마, 아는 녀석인가? 앵무새야, 반가워 난 똘똘이라고 해 난 똘똘이라고 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앵무새야, 우리 같이 여기서 지낼래? 여기서? 뭐... 좋아 네 새 친구가 생겼어요 나라쟁이 왕관 앵무새 머리 위에 작은 친구 이름은 뭘까? 바로바로 앵두 앵두 앵무새 친구 오두방정 깨방정 나라쟁이 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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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맞춰 오두방정 깨방정 오두방정 깨방정 새 친구 앵두 고마워 으흐 뭐? 같이 지낸다고? 저 시끄러운 녀석이랑 뭐? 같이 지낸다고? 저 시끄러운 녀석이랑 휫 하하 야, 따라하지마 휫 휫 야, 따라하지마 휫 나도 잘 싫다 쫌 이상하다 뭐였떠, 이 닳은 친구 저기요 얘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싫어! 똘똘아, 어린이집 버스 왔어 엔드야,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시라고 그럼 슝, 어떡해? 이상한 아들 질문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 주고 있어 난 쇠가 너무 싫다고! 여보, 내가 잡을게. 걱정 마! 도망치잖아! 이쪽에! 이쪽에! 어딨어? 빨리 잡아봐! 내가 잡을 거야! 뭘 이렇게 안 맞으냐! 아, 좋았다! 다녀왔습니다! 안 돼! 다녀왔습니다! 똘똘아, 네 새 친구니? 네 새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어떻게 할 거야? 똘똘이 너! 엄마가 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응? 당장 내쫓아버려! 싫은데! 앵두랑 같이 살 건데!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당장 내쫓아! 당장! 알았어!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어휴! 어, 똘똘아! 어디 갔었어? 응! 마당에 꼭꼭 숨어 있었지! 니네 가족은 나같이 귀하신 몸을 몰라보는구만! 아휴, 어떡하지? 으아아아악! 엥두야, 왜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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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날 납치한 사람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아까 그 아저씨? 그럼, 그놈은 널 납치한 거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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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새 도둑이야! 새도둑?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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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도망쳤는데 들키고 말았어! 분명 여기 날 잡으러 올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발 도와줘, 도와줘! 사실 난 여기가 좋단 말이야! 여기서 살게 해줘! 뿌리에 똥도 안 싸고 아이스크린도 안 먹을게! 너희들 말 안 되라 할게! 으응! 으응!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지켜줄게! 뭐냐, 우리 친구잖아! 그치? 냥이야 봉실아! 이으흐흐 흐흐흐흐흐흑 셀치마니 똘똘이 얼굴 봐서 도와준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으응! 모두 모여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여기 있었네! 으흑! 속어지렁! 속어지렁! 안녕, 반가워! 우리 친구할래? 으흑! 속어지렁! 꼬마야, 까물면 아저씨한테 혼난다 그거 아저씨꺼야 얼른 그새 이리 내놔 안 돼! 이제 엔주는 내 친구다! 아니, 이 건방지 꼬마 녀석이야! 에이, 누구 똥이야? 내 똥이다! 이 조그만 게 정말! 으흑! 으흑! 뭐야, 이거? 꼬마, 지금 나 똘똘이! 붕붕 박치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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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 얜 또 뭐하는 거야? 하하하! 어떠냐? 또 오면 붕붕 박치기를 해주겠다! 으흑! 으흑!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올게! 으흑! 아! 저게 뭐지? 으흑! 으흑! 와, 똘똘아! 이 똘똘아! 이 똘똘아! 이 똘똘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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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남의 집 창문에서 나오는 거야? 흐흑! 난 또! 흐흑! 아줌마! 다치기 싫으면 빨리 패키슈! 뭐라고! 아줌마! 어? 거기 뜬건 뭐지? 아줌마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신경! 으흑! 엄마야! 엄마 도와줘! 으흑! 우리 똘똘이 목소리인데? 으흑! 아! 아니야! 아줌마! 이건 그냥 새야! 새! 엄마! 엄마! 나 똘똘이야! 당장 우리 똘똘이 돼! 으흑! 흥! 상가시게 됐군! 아줌마! 나 격투기 유단자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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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흑! 여보! 똘똘이 있어! 빨리 열어봐! 아빠! 똘똘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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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다! 살았어! 똘똘이 최고! 엄마 최고다! 흥! 흥! 나한테 걸렸으면 혼내줬쏠텐데!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흥! 자! 이제 도와주세요! 엄마! 응! 엄마! 엥두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빨리 들어와! 흥! 흥! 만세!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빨리 안 들어오면 취소야! 응! 알았어!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옥! 엄마 최고! 텐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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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 triloggle Five or COVID-19 Petersburg 公서우리 Marketing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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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로 가자 꽃길로 가자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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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잠시 쉬어도 돼 바람이 불어와 날 좋아해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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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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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로 가자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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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하자